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막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홍 전 지사가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에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좌충우돌 아무 말 대잔치를 이어가고 있어요 아무 말 대잔치를 이어가고 있어요 중앙일보 홍석현 전 회장을 겨냥해서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개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자리라고 주장을 했고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어차피 민주당이 흡수될 당 이렇게 얘기했고 또 어차피 이 정권은 주사파 운동권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면 오래 못 간다고 본다면서 색깔론에 이어서 조기 탄핵까지 내비쳤습니다 이게 당 안팎에서 그것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홍준표의 아무 말 대잔치 왜 여기저기서 얻어 터질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가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게 여기저기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왜 비판받는가 오늘의 why 우선 상황 파악을 좀 해보죠 정말로 이른바 막말 시즌2가 시작이 된 겁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한 달여 만에 24%의 득표를 올렸잖아요 이등을 했어요 예상과 달리 이거는 홍준표 전 지사의 개인기와 노이즈 마케팅이 먹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죠 그래서 당대표 경선에서도 아무 말 대잔치 또는 막말 시즌2로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노이즈 마케팅이 대선에서도 먹혔듯이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하거나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겨냥해서 막말을 쏟아냈고 세월호에 대해서도 부모님 상도 3년이면 탈상하는데 아직도 세월호 뺏지 달고 이런 얘기했죠 또 설거지는 하늘이 정해준 여자가 하는 일이라서 비판도 많이 받았잖아요 홍 전 지사는 대표 출마 후에는 앞서 말씀 소개했던 중앙일보 홍석현 전 회장을 겨냥하거나 국민의당을 겨냥하거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거나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홍 전 지사의 막말 그러면 권 기자가 파악하기로는 분석하기로는 의도된 막말이다? 그렇습니다 홍 전 지사는 이명박 정권에서 당대표까지 지냈고 경남 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유력 정치인입니다 그럼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막말을 쏟아내면서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입니다 전략적으로 막말하는 거다 홍 전 지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막말로 매도하지 마라 가장 전달하기 쉬운 서민의 말로 말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홍 전 지사의 발언은 시점이나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문을 보면 비장감이 들 정도로 진지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이번 대선의 표면에는 우리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보수는 안일했고 나태했습니다 영원히 집권할처럼 오만했습니다 보수는 비겁했고 무책임했습니다 국정이 무너지고 파탄의 지경이 올 때까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굉장히 점잖은 말들로 아주 진지하게 그러면서 이런 진단을 근거로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득권의 급급한 이익 집단 자신의 권력과 안이만 추구하는 웰빙 정단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인정할 때까지 혁신하고 또 혁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자 간담회에 가서는 기사거리를 만들어내죠 홍석현 전 회장을 겨냥해서 아까 설명한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쪽과 구속시키고 이런 식으로 홍 전 회장의 청와대 행위 중앙일보 JTBC 보도가 거래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하는 결국 이거 소송까지 한다면서요 중앙일보가 소송을 고소를 어제 했습니다 했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기사거리를 만든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러면 여론의 관심이 모아지는 건 사실이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죠 홍 전 지사에게 이런 행보가 의도된 것인가를 묻기 위해서 어제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는데 통화는 못했고요 홍 전 지사는 페이스북과 그동안의 말을 보면 이렇게 드러나는데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이런 걸 중앙일보와의 갈등을 소개하면서 대선에서 패배하고 국민들에게 잊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 저에 대한 비난 기사는 아직 자유한국당이 살아있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리 나쁘진 않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나에 대해 비난 기사가 쏟아져도 그건 살아있다는 표시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부고기사 외에는 자주 언론에 보도돼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한 의도된 행보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막말로 막말을 쓰므로 인해서 이슈 이목을 끌긴 하지만 좋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고소까지 말씀하셨듯이 고소전까지 가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 재미만 보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홍 전 지사는 중앙일보 그룹이라고 표현하겠죠 이런 갈등 과정을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갈등 정폭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홍 전 지사는 일단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끌고 들어갔죠 조카 구속시키고 이런 말로 여기에서 중앙일보 미디어 네트워크가 홍 전 지사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요즘 대선 때도 누리지 못한 기사 독점을 누리고 있다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진 분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지적했더니 그분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나서서 저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를 다시 공격합니다 어제 중앙일보와 JTBC 그리고 홍석현 전 회장이 고소하니까 유감이다 무서운 언론 권력이라고 또다시 공격합니다 어제 페이스북에는 이런 글을 올렸어요 오늘 홍석현 회장 측에서 저를 검찰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말을 들었다 비판을 봉쇄하려는 무서운 언론 권력이다 1인 미디어 시대에도 여전히 자신들은 절대 갑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언론 권력은 앞으로 더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 싸우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전 지사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겁니다 싸울수록 홍 전 지사의 인지도는 높아지겠죠 인지도 높아지고 당대표가 된 뒤에도 야당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갈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정치권의 분석이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홍 전 지사 이런 막말 파동이 먹혀들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막말을 했어요 곧 민주당이 흡수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가요? 네 그러다가 호대기 한방 역공을 당했죠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점쟁이인가? 그렇게 점치면 따기밖에 안 맞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 비대위원장에게 따기를 언급한 이유를 물으니까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흡수된다는 말은 신뢰되는 말이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상당한 신뢰 말이 안 된다 당대표 당선될 국민은 할 것이지 무슨 정치평론가라고 그런 말을 하냐고 얘기까지 했어요 본인이 정치평론가냐? 그러면서 막말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범위가 있고 검도가 있지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홍 전 지사의 막말 아까 전에 주제가 왜 여기저기서 얻어 터지냐? 이렇게 표현하셨죠? 왜입니까? 첫 번째는 선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를 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은 자신의 일이겠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온당한가 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홍 전 지사는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2위를 했어요 그런데 상대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주사파 운동권 정부다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선을 넘었다 두 번째는요? 당장 이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무리수를 드는 겁니다 대선 과정에서 무리수를 둬서 24%를 얻었고 지금도 당대표 경선에서 유리한 입장이라고 하지만 이게 결국은 무리수를 둬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 일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시죠? 막말로 재미를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폭풍은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발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재산날 받아 놓은 영구 불임 정당일 뿐이다 이렇게 악담을 뽑았어요 이것도 또 하나의 막말일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홍 전 지사가 우리 당에서 떨어져 나온 기생정당인 발언정당은 우리가 당 세신만 잘하면 상당수 의원들이 복귀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데에 대한 막말에도 받아친 거군요 그리고 정교조 민주노총의 홍준표 전 지사도 고소했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홍 전 지사는 계속 얻어맞게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의 Y뉴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홍 전 지사는 페이스북과 그동안의 말을 보면 이게 드러나는데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이런 걸 중앙일보와의 갈등을 소개하면서 대선에서 패배하고 국민들에게 잊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 저에 대한 비난 기사는 아직 자유한국당이 살아있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리 나쁘진 않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나에 대해 비난 기사가 쏟아져도 그건 살아있다는 표시다? 정치인은 부고기사 외에는 자주 언론에 보도돼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한 의도된 행보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막말로 막말을 쓰므로 인해서 이슈, 이목을 끌긴 하지만 좋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고소까지 말씀하셨듯이 고소전까지 가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재미만 보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홍 전 지사는 중앙일보 그룹이라고 표현하기 맞겠죠 이런 갈등 과정을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갈등 증폭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홍 전 지사는 일단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끌고 들어갔죠 조카 구속시키고 이런 말로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막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홍 전 지사가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에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좌충우돌 아무 말 대잔치를 이어가고 있어요 아무 말 대잔치를 이어가고 있어요 중앙일보 홍석현 전 회장을 겨냥해서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 자리라고 주장을 했고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어차피 민주당이 흡수될 당 이렇게 얘기했고 또 어차피 이 정권은 주사파 운동권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면 올해 못 간다고 본다면서 색깔론에 이어서 조기 탄핵까지 내비쳤습니다 이게 이제 당 안팎에서 그것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홍준표의 아무 말 대잔치 왜 여기저기서 얻어 터질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가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게 여기저기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왜 비판 받는가 오늘의 why 우선 상황 파악을 좀 해보죠 정말로 뭐 이른바 막말 시즌2가 시작이 된 겁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한 달여 만에 24%의 득표를 올렸잖아요 이등을 했어요 예상과 달리 이거는 홍 전 지사의 개인기화 여기에서 중앙일보 미디어 네트워크가 홍 전 지사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요즘 대선 때도 누리지 못한 기사 독점을 누리고 있다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진 분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지적했더니 그분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나서서 저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를 다시 공격합니다 어제 중앙일보와 JTBC 그리고 홍석현 전 회장이 고소하니까 유감이다 무서운 언론 권력이라고 또다시 공격합니다 어제 페이스북에는 이런 글을 올렸어요 오늘 홍석현 회장 측에서 저를 검찰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말을 들었다 비판을 봉쇄하려는 무서운 언론 권력이다 1인 미디어 시대에도 여전히 자신들은 절대 갑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언론 권력은 앞으로 더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 싸우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전 지사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겁니다 싸울수록 홍 전 지사의 인지도는 높아지겠죠 당대표가 된 뒤에도 야당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갈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정치권의 분석이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홍 전 노이즈 마케팅이 먹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죠 그래서 당대표 경선에서도 아무 말 대단치 또는 막말 시즌2로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노이즈 마케팅이 대선에서도 먹혔듯이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하거나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겨냥해서 막말을 쏟아냈고 세월호에 대해서도 부모님 상도 3년이면 탈상하는데 아직도 세월호 뺏지 달고 이런 얘기했죠 또 설거지는 하늘이 정해준 여자가 하는 일이라서 비판도 많이 받았잖아요 홍 전 지사는 대표 출마 후에는 앞서 말씀 소개했던 중앙일보 홍석현 전 회장을 겨냥하거나 국민의당을 겨냥하거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거나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홍 전 지사의 막말 그러면 권 기자가 파악하기로는 분석하기로는 의도된 막말이다 그렇습니다 홍 전 지사는 이명박 정권에서 당대표까지 지냈고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유력 정치인입니다 그럼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막말을 쏟아내면서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입니다 전략적으로 막말하는 거다 홍 전 지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막말로 매도하지 마라 가장 전달하기 쉬운 서민의 말로 말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홍 전 지사의 발언은 시점이나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문을 보면 비장감이 들 정도로 진지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이번 대선의 표면은 우리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보수는 안일했고 나태했습니다 영원히 집권할처럼 오만했습니다 보수는 비겁했고 무책임했습니다 국정이 무너지고 파탄의 직행이 올 때까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굉장히 점잖은 말들로 아주 진지하게 그러면서 이런 진단을 근거로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독권의 급급한 이익 집단 자신의 권력과 안위만 추구하는 웰빙 정단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인정할 때까지 혁신하고 또 혁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자 간담회에 가서는 기사거리를 만들어내죠 홍석현 전 회장을 겨냥해서 아까 설명한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쪽과 구속시키고 이런 식으로 홍 전 회장의 청와대 행위 중앙일보 JTBC 보도가 거래가 있는 것처럼 거래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하는 결국 이거 소송까지 한다면서요 중앙일보가 소송을 고소를 어제 했습니다 했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기사거리를 만든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러면 여론의 관심이 모아지는 건 사실이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죠 홍 전 지사에게 이런 행보가 의도된 것인가를 묻기